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5선 중지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추인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을 마친 뒤 정진석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기로 추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3고 초력 끝에 정진석 부의장을 모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자신은 그간 당 혼란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일인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르면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는데 그간 당 혼란 상황에 있어서 이 권성동의의 잘못을 따져묻지 않을 수가 없지만 어찌되었건 당 수습을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평가해줄만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그간 고생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리와 위치에 여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한편 새 비대위원장으로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중책을 안게 된 정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준석이를 지우개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히 당을 정비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앞둔 가운데 오선 중지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통해서 정진석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는데 정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하루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당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겠습니다. 지금의 당내 혼란에 대해 당원들께 국민들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달간의 당 내분과 분열상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정말 위기입니다. 저는 2016년 총선 패배 직후 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저에게 당대표 권한 대행 자격을 부여했고 저는 비대위를 출범시켜 당의 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당의 극심한 내분으로 윤석열 정부가 힘차게 발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에는 두 개의 엔진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통령실과 정부, 다른 하나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 하나의 엔진인 집권 여당이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군사동맹을 복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핵대국화를 방치한 비굴한 대북정책을 폐기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대한민국의 탈탄소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기술의 한국형 원전 수출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경제정책 현장에서 내쫓았습니다. 28차례나 대책을 남발하던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았습니다.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은 부동산 정책을 정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혼신을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부터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당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개혁 과제 성과를 직접 거론하면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당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당의 혼란상 극심한 내부 갈등 사태에 대해서는 지우개로 빡빡 지워버리고 싶다고 강조를 했는데 당 내용과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이준석과 그 졸개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각오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의 적들은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버린다는 결의로 임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게 바로 당원과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비대위원장직 수락 배경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강곡하게 요청해서 독배이지만 더 이상 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는 보수정당이고 보수는 책임이다.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윤회관이라는 표현을 들었고 갈등과 분열이 노정된 상황에서 나서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자문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고사했지만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데 한가하게 뒷전에 머물러 바라만 보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비대위의 방향에 대해서는 멍한 상태라 다시 정리해봐야 할 것이라며 경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대위원 인성과 관련해서는 빨리 들어가서 고민해봐야겠다며 내일 오후 일단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하니까 좀 서둘러야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대위 효력정직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이준석이를 향해서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이 이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최후 통첩식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지만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며 당을 안정화, 정상화시켜서 새롭게 결집된 에너지의 엔진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며 아마 이달 안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추석 명절 전인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르면 오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어서 빨리 당 혼란상을 수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국민의힘을 잘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 빠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